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롱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올리고 있는 여러가지 축구와 리뷰 관련된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고 그 댓글 중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그런 좋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희 입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답변인데 물론 댓글 상에는 댓글을 제가 드려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얘기거리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고요. 제가 보이는 대로 표시를 하면 S라고 적어주신 분이신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FG 스토들을 우리나라 리뷰어들이 인조고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비판을 실제로 하는 영상을 많이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이분 얘기는 굉장히 좋은 점이 뭐였냐면 어쨌든 국내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 소비자들은 FG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또 FG가 워낙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초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FG를 인조고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국내 현재 리뷰어들이 그런 일반인들의 니즈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을 해서 현재 어쨌거나 적합하진 않지만 리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저희가 여러 비판을 하는 뭐 매체 채널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 그 다음에 일들은 절대로 저희가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일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다만 리뷰어 내용 리뷰어의 내용이 약간 이제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아니면 객관적이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전체가 다 틀렸다 이런 거는 입장은 절대로 안 해요. 그분들은 굉장히 이미 많은 축구와 관련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물론 저희가 답은 어쨌거나 그 FG 스터드는 FG AG 스터드는 AG구장 이게 저희 기본 원칙이구요 리뷰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결국 FG는 FG그라운드 그 다음에 AG는 AG그라운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FG그라운드를 AG에서 한다. 그러면 정확한 리뷰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기본 입장이구요. FG와 AG 스터드를 FG 스터드를 가지고 AG 테스트하는 거가 문제가 없으면 저희 동영상에서 뭐 그러면 AG로 그러면 FG 테스트해도 되냐 그런 얘기도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축구 경기, 공식 경기가 열리는 구장의 잔디 길이 실제 그 피파가 요구하는 UF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아니면 프리미어리거나 라리가 요구하는 잔디 규격을 보면 도저히 AG,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AG 스터드로는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나오는 UF의 승인이 받은 그 인조 브라운드, 인조 부장에서도 아디다스에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짧은 스터드의 그 스터드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이유는 잔디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스터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끄러져요. 기본적으로 보통 그런 구장의 잔디 길이 규격상의 잔디 길이는 20에서 30mm 정도 맞춰져 있는데 축구의 스터드 길이는 전면부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스터드는 대개 13mm를 전후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네이지는 두 번 더 짧죠. 10mm 정도 10mm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실제 잔디 길이가 20에서 30mm면 잔디 길이와 그 다음에 스터드상의 길이 사이에 10에서 20mm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제 구장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그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분에 대한 얘기는 요즘도록 하고 두 번째 이분은 이제 도현님이세요. 도현님이시고 저희가 이제 탈 이유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시라고 그래서 너무 까칠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를 들면 스터드의 형태가 180도 360도 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360도 턴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고요. 주구에서는 한 바퀴 뺑돌아 제작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180도 아니면 90도 턴 이런 부분인데 요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스터드의 형태에 문제에 관련된 거는 제가 따로 하나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릴 예정인데 문제는 그 중간에 올리신 내용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호날두 같은 선수가 나이키에 특별 제작까지 요구하면서 슈퍼플라이의 카라를 반 정도 낮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슈팅패드가 전혀 쓸모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쓸모가 없으면 케인이나 만주키치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베놈을 신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나이키가 제공하는 축구가 호날두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호날두가 특별 제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데 대개 뭐 저희 다른 영상에서 나이키 몬트베로나 공정 관련된 얘기에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훈님이 리뷰를 하셨죠. 뭐냐면 축구화 선수들 직업 파는 축구화는 이탈리아 공정에서 만드는데 그 라스트를 다 만들어서 선수들 발에 맞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계약선수인 경우에 나이키 나이더 쓰는 스폰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축구화를 신어야 되는데 계약한 축구화를 그 계약한 축구화를 계약 기간 동안에 신는 대신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 선수 발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도록 만들어주죠. 그게 계약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선수가 요구하는 것들은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최고 계약 금액을 갖고 있는 A급 선수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퍼의 모양이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거랑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선수인 경우 계약 선수인 경우에는 무늬는 똑같이 만들어주지만 실제 어퍼에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에 인솔에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에 아웃솔의 소재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 그 다음에 끈의 형태 그 다음에 뭐 인너 패딩 패딩의 형태 그 다음에 축구화의 높이 힐카운트의 높이 힐카운트 커브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다가 특별 요구를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이키가 제공한 축구화가 호날두 발에 안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날두가 이 부분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계약에 의해서 나이키는 그 부분 수정을 해서 호날두가 심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인하고 그러면 만주키치나 황희찬이 어 황희찬은 좀 그 얘기는 한데 황희찬이 왜 그러면 베놈을 신느냐 황희찬도 나이키 계약선수일 거예요. 나이키 쪽에 제가 문의를 해 보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케인하고 만주키치나 꽤 많은 돈을 받는 나이키 계약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계약을 할 때 초이스가 없습니다. 나이키 브랜드를 심때 나이키와 계약을 할 때 나이키가 심도록 하는 축구화를 신는 대신에 돈을 많은 돈을 받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그러면 왜 그런 계약을 하고 돈을 어떻게 받냐 당연히 돈을 받는데 축구화가 자기 발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나이키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좋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축구화가 발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그게 조건이 안 이루어지면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축구화를 신을 수 없는 축구화를 아무리 돈이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선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커스터마이징 안 하고는 신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대중 대중이라고 좀 그러나요? 하여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 계기로 제가 알려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돌기형 축구화와 그 다음에 일반 축구화 사이에서 예를 들어 한 개인이 두 가지 축구화를 본인이 갖고 있는데 돌기형 축구화와 그렇지 않은 축구화 두 개를 비교해서 똑같은 힘으로 찼을 때 만약에 돌기형에서 나온 결과가 뭐 프릭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스워브나 아니면 스핀 회전수 그 그런 것들 아니면 구속이 더 증가가 됐다고 하면 유의미한 결과여서 그 축구화가 효과적이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그런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축구화는 그 개인에게는 효과적인 축구화하고 그런 돌기의 존재가 유효한 효과가 실제로 있는 존재 축구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거기에도 문제는 뭐냐 똑같은 한 개인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찬다는게 가능한지 똑같은 부위에 맞춰서 그래서 과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예를 들어 비슷한 힘을 가한 다른 그분이 달성했던 결과에 도달한다 그러면 쉽게 그 축구화의 돌기의 효용성이 과연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조금 남는 것 마지막으로 또 제가 뭐 이거는 별도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 아 그 포지션별 축구화에요 이분이 센터백을 모시는데 J라는 분이십니다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 본인 포지션이 센터백인데 센터백에 맞는 축구화 아니면 뭐 사일로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에 공격형이다 미드피드 이거는 아 본인도 그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특정 포지션에 특화된 축구화가 개발이 되는 것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주셨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우리나라 축구화 리뷰 중에서 제일 혐오하고 증오하는 게 이겁니다 축구화 중에 공격형 축구화 수비형 축구화 미드필링 축구화가 있다는 거 어 왜 혐오하느냐 브랜드에서 만들 때는 터치 그 다음에 뭐 스피드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 경량성 그 다음에 어 어 트레이시 그 다음에 터치 이런 걸로 구분을 하지 축구화를 공격형 미드필드형 뭐 골키퍼형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불가능하구요 브랜드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리뷰어들에 한해서만 그런 얘기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터치나 아니면 사일로상에 구분이 되는 스피드 경량 터치 컨트롤 이건 모든 축구화가 같이 와야 될 중요한 요소에요 그래서 특정 축구화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축구화가 다 같이 와야 되고 모든 축구 선수들이 구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이게 공격형 축구화가 존재한다 수병 축구화가 존재한다 어떤 포지션에 많은 축구화가 존재한다 이런건 의미가 없는게 실제로 많은 공격수들이 머큐리얼을 싣는 거는 예를 들면 광부에 한건수도 있고 홍부에 한건수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그 공격수들이 며큐리얼이나 며큐리얼 베이퍼가 공격수용 축구화에서 공격수들이 그 축구화를 싣는게 아니라 공격수들이 신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신기 때문에 공격수용처럼 보이는거죠 엄밀히 말하면 제이님께서 본인이 축구를 하실 때 센터백이신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본인 센터백인데 보통 센터백들이 체격이 크고 그래서 공격수들을 경합을 하거나 몸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사이드백과 다른 포지션 피해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점프라던지 순간동작이 유리한 축구화를 보면 발이 크기 때문에 체격이 큰 사람인데 발이 크니까 발이 큰 것 때문에 발의 안정성이 필요한 축구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해주셨거든요 리버풀의 반다이크 보면 정말 거인이죠 실제로 보면 진짜 거대한 벽이에요 거대한 벽 그런 선수들은 근데 한 가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분은 수비이기 때문에 베이퍼 같은 축구화는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 다른 축구화를 사고 싶은데 그렇게 브랜드별로 어떤 특정 포지션에 맞는 축구화가 개발이 되거나 한 노력이 있느냐 그걸 문의하셨는데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그 포지션에 따른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축구를 낼 수는 없어요 브랜드 쪽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제이님께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셔서 점프나 그 다음 순간 동작 태클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안정감 이런 축구화가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만약에 헤딩 경합을 하기 위해서 점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축구의 반발 얘기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축구화가 이 발을 딛고 천연단디 같은 경우도 인정하지는 상관없이 이거를 딛고 또는 발을 박차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박차고 나갈 때는 사람의 발은 이 앞부분만 실제로 우리가 발을 있으면 이 발가락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화들이 여기만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건데 여기에 강력한 탄생을 유지하는 축구화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무게가 가벼울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그 가벼울수록 점프를 더 높이 몸이 무겁보다 가벼울수록 더 높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클을 하더라도 빠르게 발을 움직이려고 하면 축구화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좋겠죠 그러면 답이 역설적으로도 워키럴베이퍼가 답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저는 국내 포지션에 따라서 축구화가 이런저런 축구화가 좋은지 안다 그런 거는 원래 믿지도 않았었고 가장 혐오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댓글을 보다보면 제가 딱 여기 댓글 여기 글쓰신분한테 댓글을 그렇게 달아드렸는데 이런 말하면 조금 지나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최근 한 2,3년 정도 동안 이런 리뷰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하면서 이런 사일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공격성 수병축구 그 다음에 스터드의 그립성 이런 거 관련돼서는 마치 많은 분들이 그 리뷰어들 기존의 리뷰어들한테 마치 세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건 저희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예 국민 유튜브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축구화 리뷰를 대부분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 거 리뷰를 참고하고 이랬었고 과거에 이제 뭐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누가 공격성 축구화 뭐 사일로 뭐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제목만 보더라도 아 이게 뭐야 얘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내 리뷰어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비슷한 내용으로 사일로에 관련된 사항을 리뷰 두 개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또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우리나라의 축구 환경이 우리나라 축구 환경에 인조구장 이런 걸 비춰보면 실제로 FG나 SG보다는 HG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HG 모델은 일본 전용 모델입니다 이것도 왜 HG가 일본에만 들어가느냐 하는 그 문의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일본은 다른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주 시스템 상에서 별도의 모델을 공급을 받죠 그 별도의 모델 공급을 받는 거는 일본이 워낙 시장이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예를 들면 축구화를 나이키 본사에다가 다른 나라는 다 FG, AG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요 SG 이런 것만 들어가지만 일본에 HG만 들어가는 이유는 대신에 전체 볼륨 그러니까 최소로 생산을 해달라는 수량이 HG로 이 정도로만 만약에 일본 나이키가 그게 최소 수량이 30만족이다 40만족이다 그러면 일본 축구 시장에서 그게 소비가 될 경우에 소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나이키 본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일본은 어쨌든 맨땅이 존재하고 맨땅의 축구를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드그라운드용 축구가가 필요하고 FG는 천연자 안되는 2주자 안되어서는 10년 신어도 이 스터드가 다를 일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만약에 맨땅에서 우리나라처럼 특히 마사토로 되어있는 굵은 모래가 존재하는 땅에서 이 축구를 신으면 20경기 정도가 되면 못 신겠죠 그러니까 스터드의 유효한 부분이 이 빨간 부분 같은 데까지는 다 이미 달아버리니까 대신에 일본은 우리나라랑 토산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HG가 어쨌든 쓰고 HD에 대신에 들어가는 스터드나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가 이 FG랑은 조금 다르게 채우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내 마모성 때문에 그러니까 맨땅에서 사용했을 때 마모율을 높이되 대신에 일본은 그 HG 생산 요구를 위해서 FG라든지 SG 물량을 줄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FG 나오는 것 중에 일본에는 HG가 나온 대신에 FG가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나이키가 일본 시장에서 제품을 공급을 할 때 HG를 최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량상으로는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는 것들이죠 여기까지 오늘 제가 한 2, 3일 동안 최근에 봤던 댓글들 중에서 저희 리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다는 요청이 너무 많으셔서 이것도 지금 올해는 12분을 제가 예상을 하고 촬영을 하긴 했는데 실패했네요 어쨌든 다른 영상보다 짧으니까 저희 영상이 긴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